제가 삼성전자나 SK헤이닉스 반도체 줄을 담지 못해서 심텍을 가지고 있는데 심텍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박형우 수석연구원, 고영민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1년 하반기 DDR5 빅사이클 시작 하반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2만5천원 아래에서는 심텍은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보고서 나올 때가 2만3천9백원 2020년 4분기 일회성 비용 제외시 견주한 실적 일회성 비용은 직원들 성과급을 100억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 부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중장기 성장 비메모리 패키징 기판 DDR5 목표주가 3만원 이 지금 패키징 기판은 지금 쇼티지가 난답니다. 그래서 실적 공시 이외에 심텍에서 400억 2021년 9월 30일까지 시설 투자 공시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서 그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것도 저의 동향 청주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심텍. 서정진 회장도 고향이 청주잖아요. 우연치 않게 어떻게 고향이 청주인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 하나금융그룹에서 심텍에 관한 레포트를 냈고요. 2월 25일날 나온 겁니다. 목표주가는 3만원 똑같네요. 이 레포트 나온 날은 23,300원이었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DDR5 효과와 비메모리 향 매출 확대 성과급 반영으로 컨센서스 하회 성과급 100억원 지급했다고 했었죠. 2021년 패키지판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이 패키지판이 쇼티지가 나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 임텍 다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비중 확대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 확보 하나금융투자 김노코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별로 신뢰를 안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섹터가 다른 반도체 분야니까 한번 저의 뷰와 비싸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셀트리온 투자자들은 누군지 아시죠? 산무다. 하나금융투자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2449억원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110억원 멀티풀 10만저도 시가총액 1조 1000억원 조금 오버슈팅해서 멀티풀 13까지 하면 1조 4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시가총액 저는 시가총액이 한 1조 50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